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한 찬성의 뜻과 함께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 헌법이란 이유로 무산된 행정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조 대표는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정책을 강하게 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감사원과 대법원 등도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국가기관들의 적극적인 지방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